안녕하세요. 신혜탑M 공식 모델 임시안입니다.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CU 작가님의 신혜탑 웹툰을 구독해왔었는데요. 이렇게 제가 25번째 밤으로 광고를 찍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웹툰 구독자분들이 저를 밤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주신 덕분에 제가 모델로 발탁됐다고 들었는데요.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콘티를 처음 받았을 때 영화 같은 거대한 스케일의 느낌을 받았었고요. 그래서 탑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재밌게 찍었습니다. 혹시 아직 원작을 안 보셨다면 런칭 전에 정주행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분명히 게임을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든 걸 걸고 오를 만큼 원작과 재미로 가득한 신혜탑M. 꼭 탑의 정상까지 올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엔젤게임즈도 25번째 밤도 그리고 저 임시안도 탑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. 그럼 신혜탑M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혜탑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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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혜탑M